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혹시나 미국서 마스크를 사서 한국으로 붙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미국에서도 사지게 하는 모습이 제가 사는 시골에서도 일어난답니다. 지금 샘스에서는 어제부터 화장실 휴지를 가구당 한 봉지씩만 팔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국도 마스크가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미국서 살 수 있나 하는 희망에 여러 군데 몇 군데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저번주에는 사실 다녔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번주 목요일 날이니까 어제죠. 좀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고 해서 혹시 진짜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온 데는 로우즈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혹시 페인트를 칠할 때 하는 마스크가 있는지 한번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저번주에 왔을 때 없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 나갔네요. 다 나갔네요. 다 나갔네요. 여기는 양만 주로 해서 파는 데인데 여기도 없으면 뭐 거의 저희 동네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에요. 자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거기에ודה는 어디에 있었나요? 언제는 어디에 있었나요? 1개 반멸 마스크가 있는 거에요? 이름ах 어디에 있어요? act간의 마스크가 있는 거에요. 너희는 어디에서 끌고 있는 거에요? 그래도 위험이 지점은 왜 이낙지 없는데 아니지 않은 거에요? 그리고 거랑ody에 strange한테요. 뭐지. 나도. 왜이로 작동하게 estou요? 너무 conducting Thought.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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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거를 마스크로 대용을 해서 쓸 수 있을까요? 마스크랑 비슷하긴 비슷한데 결국은 여기도 없다네요. 뒤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찾기가 힘들답니다. 여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월마트 갔다 왔는데 월마트도 없어가지고 지금 혹시 여기 달러트리 한국말로 한국에서는 아마 천량 가게인가 뭐 그런데 혹시 거감들이 있나 제가 여기 달러트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조금만 더 확인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 후에 여보세요? 여기도 없다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마스크 사는 일정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데도 파는 데가 없네요 한국사람들 고통이 심한데 잘 이겨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응원합니다 꼭 이길겁니다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 자 좋아요와 구독 꾸욱 눌러주시기 바랍니다